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상작가기 이벤트를 한 번 진행을 해볼텐데 아... 요거 녹화를 안하고 제가 실제 무료상자를 한 번 열었었는데 전설이 떴어요 그래서 전설을 하나로 먹었습니다 얼음아웃사를 하나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전설을 위해서 상작가기를 열어봅시다 무료상자 한번 열어봅시다 얼음아웃사가 무료상자에서 나왔어 아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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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그리고 바로 실버로 넘어갑니다 실버상자 그리고 전설 전설 하나 둘 둘 일뒬들 institutional 가보자 아 매장터 자 이번에도 실버 하나 골즈 붙어 라이언 마지막 아 고생 어 골드랑 크라운이 있어요 크라운 크라우드 크라우드 대로 크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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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가자! 저희도 하나! 미니언 하나! 폭탄 하나! 미니언 하나! 아! 다이어트! 영상으로 이제 장소를 잘한다